미국 정부는 조사를 통해서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파문 진화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김진혜 전 의원과 진보의 시각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반장님. 아니 어떻게 오실 때마다 외교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사고 뭉치를 정말 사고 뭉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사고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사고라는 건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 세계니까. 미국이 사고를 일으킬 때도 있고 요번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그거를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게 중요한데요. 윤석열 정부는 항상 사고를 키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불안하고 막 그런 이유가 정부가 문제는 일어났지만 잘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컨대 우리가 몇 달 전에 바이든 난리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과하시면 그냥 사과하시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렇고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딱 키우시더라고요.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다. 난리면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언론을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일이 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이제 요번이 바이든 난리면 시즌 2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사실 그런 사건이 물론 핫마이크 사건이니까 큰일은 아니지만 외교계에서는 공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항상 뭔가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약간 미국 보기가 체면이 좀 깎여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저쪽이 체면이 깎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한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러고서 나서니까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주권국가냐. 그러니까 특히 외교 안보적인 사안은 요번이 도청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미국 국무부나 요번에 nsc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기밀 유출이라는 거를 더 강조를 해요. 그건 미국 정부 입장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밀이 유출됐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기밀 유출도 문제지만 사실은 도청, 도감청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안 건드리고 미국과 협의하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 악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했더라도 문제인데 악의라는 표현을 김태호 차장이 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의의 도청도 있냐고요. 아니 모든 도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를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더군다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악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밀 유출만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왜냐하면 이번에도 존 커빈과 이 사람 할 때 보면 약간은 분명히 당황해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감청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고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스파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는 솔직히는 지난번 수동우든 때도 그렇지만 해킹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킹 가능성에 더 인기를 두고. 왜냐하면 이번에 이 문건 자체가 지난 2월부터 아니면 지난 10월부터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이게 문건이 돌아다녀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 왜냐하면 해킹은 정말 미국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뼈 아픈 부분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로. 그런데 그거는 그게 해킹하는 사람은 또 항상 악의를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럼 뭐가 도청도 악의가 아니고 해킹도 악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유출한 것도 악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외교 현장에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저는 김태효 차장 지금 미국 가 계신데 미국 가 계시니까 끝까지 그나마라도 국익을 위해서 뭘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안보실장 김성원 안보실장 잘리고 이러고 나서 지금 말하자면 실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지난번 일본의 부력 외교 이거에 기본을 깐 사람이 김태효고 그런데 그 부분이 한 열흘 만에 모든 게 뒤통수를 맞은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김태효 잘라야죠. 제가 저는 잘라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잘라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김태효 주미대사만 갖다가 앉히고 김태효 주미대사 조태용 주미대사 아니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사실 미국 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김태효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기 전부터 저렇게 똑보를 차고 가니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태효 차장을 왜 신뢰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는 그렇게 가까이 두신 분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 본인들의 이른바 편협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태효 차장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문제됐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래서 관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당시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다가 아니 우리가 요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이런 거지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요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든 전문가들도 그리고 우리같이 그냥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똑같아요. 이거는 외교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불법 도청이기 때문에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선후 관계의 사실 규명을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이거를 사과를 하거나 운운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에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간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지 저쪽이 자세를 바로 한단 말이죠. 그게 메르켈이 했던 거고 또 캐나다에서도 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2013년에. 그 외교의 정석을 탐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딱 해놨고 나야 더군다나 우리가 한 2주 뒤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일은 이건 저 자세에도 이런 저 자세가 있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무슨 블랙핑크 공연 보러 갑니까 아니면 오늘 보니까 하버드에서 강연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의전이나 이런 거는 악세사리 에요 그런 거는. 그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한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걱정이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ira법 그러니까 이른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이거를 우리 한국은 하나도 해당을 못 받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문제. 그다음에 더 끔찍한 반도체 지원법. 다행히 삼성전자도 정신 좀 차린 것 같고 또 대만의 tsmc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제1의 반도체 이른바 파운드리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미국에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니 저는 그전에 9.11을 했었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 국가 국토안전법인가 무슨 국가 해 가지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거 너무 불편하다. 미국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정도로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은 이거 외교 전문가인데 워낙.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재선이 급하다 그래도 아무리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너무한다고 보시는 거죠. 너무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우리가 지원을 인센티브 를 줄 테니까 니네들 기업기밀도 다 내놓고 무엇보다도 기술 항목들 다 내놓고 초과 이익 나면 초과 이익도 우리한테 주고 제일 한심한 건 중국이 투자하지 마라. 10년 동안. 아니 이런 거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중국이 투자하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우리 최근에 무역적자가 나는 대중 무역적자가 나는 이유가 다 반도체 때문에 일어나는 게 크니까. 그럼 이런 상황을 이번 일로 좀 지렛대를 삼을 수는 없을지. 삼을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언제 나올까 고민을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거 이 얘기를 언제. 이번에 가서 덜커덕 죽어 어떡하지 속으로 막 걱정하고 있던 차이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왜냐하면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게 경제하고 또 연결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미국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김성환 안보실장 하고 그다음에 비서관하고. 이문희에게 비서관이. 아니에요. 아니 바이든이 덜커덕 전화 걸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라고 그러면 덜커덕 찬성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거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송정상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런데 김태우 차장은 이 대화가 조작됐다고. 아니 그 얘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작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위조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위조라고. 그리고 위조는 그 위조가. 그런데 지금은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서 김태우가 제가 보면서 오늘 이것만은 그냥 하고 끝냅시다. 김태우가 내가 참 나는 정말 능력도 없는데 사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게 시긴트라고 이른바 도청 기술에 의한 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휴민트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전달을 해 가지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어요. 거론은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따져볼 때 가능성은 다 있는데 그거를 은근히 말하자면 시사하는 암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가 그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당장 거기 뭐 용산 대변인도 그렇고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탠세로 얘기를 했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은 게 포탄을 우리가 미국의 대여 형태로 제공하기를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왜냐하면 이런 거야말로 말하자면 국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용히 조용히 언더트 테이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 뭐냐 러시아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러시아의 에너지를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되게끔 바라는데 우리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의 바탕에는 다 이게 뭐가 있냐 하면 바이든이 유능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바이든이 쓰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게 제일 좋다. 거기에 한국까지 같이 껴서 니네들이 해주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더 티한 일들 이런 것들은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인센티브 줄 테니까 중국에 가서 장터하지 말고 우리하고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못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압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몰라요. 한미정상회담 전에 이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한 번도 그야말로 테이블 위 자체에 공식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막 의전도 있고 국빈으로 막 환대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덜커덕 또 예사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딱 부러져 얘기하는 게 얘기해야 될 게 대통령으로서는 왜 당신네들 이렇게 일본 편 만드느냐. 우리한테도 뭐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왜 일본에는 IRA 이런 거 다 지원하는 거 거기 인센티브 주고 우리한테는 뭐 하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왜 이네들은 미일동맹만 중요하냐. 우리는 뭐 하란 말이냐. 이러고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상 치셔야지. 저는 도청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또 건축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졸소기전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냐. 도청 문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할 때는 지은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지은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뭐든지 지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보다 더 튼튼하다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청와대는 노태우 시절 내 마스터 플랜 다 해가지고 공사비 3, 4배 더 들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워낙 보안 때문에 청와대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 달 만에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제가 이게 그렇게 됐다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용산 하늘도 뚫렸듯이. 용산의 도축 문제는 뚫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 거는 작년에도 여야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거 지적했어요. 그리고 미 8군이 바로 옆에 있고. 너무 가까이 있죠. 너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가까이 있고 지하에는 뭐가 다니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이 시간에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보통 그냥 저같이 그냥 건축 전문가라고 그러면 다 같이 일단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용산에서는 하여튼 용산 얘기만 나오면 바라라라라 떠니까. 그냥 그거 언제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의 많은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매주 이렇게 외교 문제로 얘기를 나누게 돼서요. 아니 근데요. 이거는 금방 해결도 안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정도면 큰소리 좀 치시고 이번에 김태호 차장이 한 이틀이 좀 돌아오니까 돌아오면 보고 받으시고 문제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국빈 방문도 취소하실 정도의 기계는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당연하게.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될 때까지. 아니 국빈 방문이라고 환대해 주는 사람은 항상 의심해야 돼요. 거기다가 뭘 심어놨을지 모릅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국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야가 협치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는 공방이 너무 거세서. 이게 협치 지금 이 문제는 협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령 ira법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건 협치의 대상이에요. 그런 건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손 내밀고 우리도 같이 국회에서 뭘 해가지고 압력을 넣읍시다. 거기서 좀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붙들고 가가지고서는 야당이 저래서 못합니다. 막 이러고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걸 이해 못하시니까 나 정말 요새 정말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네. 외교 문제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선거제 개편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거제 개편은 아직도 시간 많으니까요. 천천히 하시고. 박근혜 대표도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실 거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조금 이따 또 그거는 여당에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